이집트에서 돌아와 성가족이 정착한 나자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 예수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자렛은 갈릴레아 지방의 작은 외딴 마을이었다. 마을에는 샘이 하나밖에 없었다. 마땅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샘을 통해 씻고 마실 물을 충당했을 것이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늘 그랬듯이 물을 깃기 위해 마을의 샘을 찾았다. 외경에 따르면 바로 그때 마리아 앞에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 천사의 음성에 놀란 마리아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다. 천사는 마리아를 따라온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천사는 정숙한 처녀가 받아들이기엔 몹시 난감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전한다. 천사의 음성에 강해씬 아멘 마리아가 살았던 집터 위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당이 들어서 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3세기경부터 이 자리엔 마리아에게 봉원된 경당이 있었고 그 후 수차례 성전이 지어지고 파괴되기를 반복한 끝에 지금의 성당이 들어섰다 일부 유적에서 발견된 마리아를 참매하는 히라버 문구는 성모 신심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확인해 준다 인류 구원 사업에 초대된 마리아의 즉각적인 응답은 차분어 놀라운 것이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